천태종 안산 월강사 주지에 보광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월강사는 지난 26일 중앙종의회 의장 세훈스님,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스님, 백지원 신도회장, 전해철 국회의원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보광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훈스님은 월강사가 새로운 스님과 함께 지역 천태 불자들의 의지처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신도들의 축하와 꽃다발을 전해받은 보광스님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대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는 천태 불자임을 자각하고 월강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